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옆에 앉아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혼자 계신 분들은 나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날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원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마다 모여서 또는 개개인들은 조용히 집중하는 자리 가운데 앉아서 모두 함께 마음을 담아 수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진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벌써 5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주 정도 됐으면 이만하면 좀 익숙해질 만한데 저도 주일 예배나 수의 예배, 금요 기도회를 집에 앉아서 드리고자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왠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어색하고 하루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비단 이런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위의 성도들이나 또 저희 랩루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알아가고 있구나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등부 유튜브 채널도 운영되어지고 있고 고등부 유튜브 채널 가운데 고등부 유튜브 말씀이 올라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예전 같으면 한 주에 조회수가 많아야 많아야 100건 정도 되어지는데 최근 몇 달간 한 달간 조회수를 보니까 보통은 300회, 300회 되어지고 많으면 500회까지 가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랩루트들과 교사들이 정말 말씀을 매주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따로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아이들끼리 또 알아서 그런 팀끼리 모여서 줌으로 포럼하자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하는 모습들 또 어떤 랩루트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미지를 만들 테니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카톡을 보내서 같이 소통하자라는 모습들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참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참 신앙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영적인 수준들이 진단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금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한 주나 길면 두 주 정도 다른 곳에 가 있게 되어져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 못했던 적은 있어서 온란 예배를 드렸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달 이상을 내내 이렇게 보냈던 적은 또 처음인 것 같고 더욱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일제히 5주 이상이나 계약이 연기되어져서 있었던 것도 말 그대로 유사일에 처음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학살 일정에 되게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어졌는데 어제 발표가 났던 것이 수능도 2주가 연기되게 됐다라는 발표가 났던 거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고3, 고3들이 멘붕과 함께 이 수능을 2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울감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어땠든 저땠든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수하와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언약계에 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떠나가면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니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하던 시기였어가지고 그 깊이만 하더라도 3에서 4m가 되어지며 그 길이는 30m나 되어지는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출애국 2세대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지금까지는 또 다른 차원의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언약계의 뒤를 따라가라 즉 말씀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더 말씀 앞에 서시며 날마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 굳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감사한 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팔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속한 우리가 그리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 신령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서 내가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길들여진 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복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또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정말 내 삶의 복이구나를 알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나를 보며 현장을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며 청결하게 되어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에 주신 이 팔복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을 다시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앱몬트들에게 전달했던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개개인마다 한번 삶의 기준표들을 또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표를 갖추고 기준표를 갖춰서 매일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을 점검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도 말씀 앞에 갈급해 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는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었는가 오늘도 나는 화목해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였는가 오늘도 참 신앙인으로서 박해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는가 이런 기준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들을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왜 이렇게 해보시기를 건면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허하게 받는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그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도록 노력하면서 달려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술하게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때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라는 그 건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건면하고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지금이 어려움이라고 말하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림으로 세상 앞에서 구별된 크리스천으로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일컫음을 받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어진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게 있어서 그 나무에게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곧 흙이며 그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흙입니다 물론 나무에게는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에 있어서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른 것들 그때서야 물도, 공기도, 햇빛도, 양분도 나무에게 유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물도 햇볕도 나무에게는 그저 썩게 만들고 그저 말라버리게 만드는 고통이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질 뿐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 비로소 나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나무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며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한 모든 노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즐거워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 것이 당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마다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마 누에를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제 딸, 4살 된 제 딸이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눈을 뜨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침대에 아빠가 앉아 있었고 그냥 아빠 하고 부르면서 저한테 달려와 안겨 왔던 것 뿐이죠 그럼 제가 했던 행동은 그렇게 저한테 안기는 제 딸을 가만히 안고 일어나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 딸이 제 품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안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은 그저 그런 것 뿐입니다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하느님과 함께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평안한 가운데 즐기는 것 그 뿐인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한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여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일도 너무나 많고 이 말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고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마다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나고 포럼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낙심하게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어떤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전학을 가기도 하는 것도 여러 차례인데 그 전학을 갈 때마다 사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퇴를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 앞에 나와서 고민을 상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한 문제야거나 무슨 조금 감정이 이상하거나 서툴거나 그런 문제야입니까? 이상한 친구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계속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친구들한테 양보하고자 하고 져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려움을 매번 겪게 하시냐라고 반문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랩런트들은 가정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떤 것에 도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정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게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또 어떤 랩런트들은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상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도 힘든 모습들을 제 앞에서 토로할 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가정의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상처로 남았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심지어 세상이 말하는 환란과 핍박이,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시며 치유해 가시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길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신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여서 31장 32절과 열한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만군의 여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 해보신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헬스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트레이너들이나 그런 코칭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 아예 초보자거나 아마추어 선수가 아닌 이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거나 하나하나 굉장히 깐깐하게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T를 하는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일정한 훈련 스케줄들을 짜주고 식단을 짜준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가이드해 주면서 옆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격려해 주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 8개, 9개 이렇게 무게를 들고 난 다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들겠는데 옆에 딱 서서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우리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이 다 들어서 가장 힘들어하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때에 딱 내가 들어 올리고자 하는 그 기구에 손을 이렇게 대어줄 뿐입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그때 손을 대어줬는데 그 기구가 들려지고 그때 비로소 내 힘이 생겨지고 내 근육이 자라가며 내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들이 그때인 거죠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진짜 실력 있는 코치들은 그런 트레이너들이나 코디네이터들은 하는 일들이 그 선수의 전부다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그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원포인트 레슨을 딱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 그 선수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한계를 깨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한 걸음 앞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으며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너무나도 훌륭한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금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데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마냥 좋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묻는 그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 지혜와 뜻대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저도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들을 지나 자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듬어질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되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며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시어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에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한 구속자이자 유일한 중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상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만앙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한 33년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은 그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저 2000년 전에만 유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 계시며 영원히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부하시고 중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가치가 있으며 그분의 부활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길들여진 자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며 그 이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랩몬트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그 랩몬트 마음에 굉장한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큰 일도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그게 이 아이 마음에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었고 마음이 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다가 그 랩몬트한테 예수님이 너의 뭐가 되시니?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랩몬트가 저한테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랩몬트에게 같이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결자 되신다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랩몬트의 분이 가라앉게 되어지고 마음이 다스려졌는지 저한테 이런저런 믿음의 고백들도 하고 요새 있었던 말씀들도 포럼하고 또 함께 기도로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감사와 또한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원의 모든 성대님들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평강과 이 은혜 이 구원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라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함으로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시간표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리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이 각각의 사람들에 있어서 각기 다 다르며 이 구원의 시간표가 한없이 길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간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진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날에 이르러서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또 듣게 되어짐으로 생겨난 그 구원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열리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는 이 복음 전파의 즉각성과 긴급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 믿음으로 응답하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구원의 시간표가 한정되어져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절대 지치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민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춘하게 되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어지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자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랩몬트들이랑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포럼하다 보면 참 아이들이 말이 없고 계속 저만 한참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만나서 접촉한 기회가 없이 그저 집, 독서실, 집, 도서실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표가 구원의 시간표까지 연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전파의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거나 미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흥률이 여기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부탁했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한을 알고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알아서 계속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루속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흥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중복이 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직접 만나기에는 어렵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또는 요즘 복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나의 일상을 나눔으로 인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은 전대의 실천들을 또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이 복음 전파의 설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므로 참 감사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예원의 모든 성농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에 보면 깊어진 삶을 죽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들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되새겨보게 하셨던 가사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양 가장 마지막 가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께 있음을 알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그 명예를 지켜가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깊어진 이 삶을 들어 죽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TV의 맛집이나 또는 달인으로 소개되어진 식당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봐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가지고 오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들 그것을 새벽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다지고 다듬어서 그날 하루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찮은 마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음식을 내오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지나가는 왜 그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찾아와준 손님들에게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며 맛있는 음식을 기쁨으로 대접하기 위해서이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삼실나라 보금화에 우리를 쓰신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자 최고의 축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절은 2사여서 49장 8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세계보금화, 이삼실나라 보금화에 대한 축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국속의 언약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글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해 가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보금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입사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것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삼실나라 보금화에 가치있게 쓰임받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24 제자로 이삼실나라 보금화에 은혜와 보금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예원의 모든 성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우aley